이혼수 막는 방법이 점을 봐야지 사실은 정확해요. 이혼했어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을 이미 했는데 다시 만나는 게 3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2021년도 이혼수가 들어오는 띠와 나이가 있을지 일찍 결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029 닭띠, 개유생 30 원숭이, 잔나비 띠, 임신년생 조심하셔야 된다고 나오고요. 33 기사년생, 뱀띠 오히려 운이 드는 애인데 이혼으로, 그러니까 신축년이면 그 다음 해까지 해서 이혼으로 가고 진짜 두 번째 네 사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근데 보면은 지금까지면서 봤을 때는 뱀띠랑 닭띠 말씀하셨잖아요. 어머 삼재네? 그렇죠. 생각을 안 하고 나오는 대로라 저는 바로 포인트를 짚었거든요. 삼재 아... 이게 조금 일찍 결혼하신 분들일 거예요. 결혼 늦게 하라 그랬는데 뭐 철학으로 봤던 신청으로 봤던 네. 결혼을 늦게 하라 그랬는데 네.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든 아... 아니면 집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결혼한 여자분들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여자분들은 남자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생긴 사람도 있다고 그런다. 굉장히 머뭇거리시는 이유가 네. 조심스럽긴 해요. 이 주제가 네. 이혼수가 있다고 꼭 이혼을 하진 않아요. 뭐 잠시 뭐 일부러 떨어져 있었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실 수도 있고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점을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네. 마흔넷에 무호생 말띠 네. 서른여섯에 범띠 네. 서른일곱... 범띠 병인년생 네. 서른일곱 을측년 소띠 이 소띠 같은 경우는 여덟 아홉 가지도 가면서 이게 이혼 얘기 나오면서 진행될 수 있다. 네. 근데 이혼수 있는데 네. 이게 이별수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별수가 생겨서 이혼이 아니면 식구랑 이별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시청자들이랑 이건 아시고 이해를 하셨죠?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이별수가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선생님이 무속으로 보셨을 때 이거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수 막는 방법이 점을 봐야지 사실은 정확해요. 이혼했어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혼을 이미 했는데 네. 다시 만나는 게 뭐 3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가능하신 분들. 그런 것은? 전 일 들어가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공수 나오는 대로 구시든 치성이든 일을 들어가자고 해요. 왜냐? 다시 만났을 때 잘 살아야 되니까. 왜냐? 그 뒤에 또 이별수가 뜨는 것도 이별수, 이별을 결국에 하는 나이 때 얼마 있다가 얼마까지 밖에 못 버틴다가 있어서 그거를 막아주면서 다시 재회를 내시면 잘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흔일곱이신 분들 토끼띠 같은 경우는 꼭 이 신축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까지 해가지고 이유는 뭐냐면 특히 남자분들이래요. 내가 다른 사람이 생겨. 올해 내년 2, 3년 아내로 결국 그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걸리는 거지. 난생 처음이라도 되게 자주 나오네. 마흔여덟에 범띠이신 분 마흔여덟 되시는 갑인생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해도 되죠? 나는 계속 사람이 있었어가 굉장히 많아. 옛날 같으면 첩을 둔다고 하고 남첩이든 여첩이든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마음을 먹는 거지. 꼭 걸려서가 아니고 그냥 나 이제 바꿔 살아보내랜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사람이 계속 많이 생겼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신의 가물도 높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할량끼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혼을 하고서 그 뒤에 결혼수 얘기도 나오는데 재혼수 그러니까 53에서 55살의 재혼수로 바뀌면서 운이 바뀌면서 그런 분들도 있답니다. 개인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혼수가 있어서 막 이혼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이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인간적인 부분에 문제도 들어가고 그리고 보면은 사주로는 우리 궁합 좋다 그랬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조상 문제예요. 조상에 화해가 드는 집안인지 인연인지 그리고 한 번 떨어졌다가 만나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잘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 너무 선생님께서 호명을 해주셨지만 이거에 의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지는 마세요. 이거는 왜냐면 띠로만 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지? 마흔넷 말띠아 다이오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